음악 서울의 밤 공기가 크리스마스 종소리에 울리는 12월 24일 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을 때 마침 순옥이가 옥남이를 지키고 있을 때 혼수상태에 있던 옥남은 번쩍 눈을 떴다. 때는 자정. 옥남은 눈을 떠서 방 안을 한 번 휘 둘러보더니 달려와서 곁에 서 있는 순옥을 보고 순옥이야? 하고 물었다. 그리고는 그것이 순옥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보려는 듯이 순옥의 손을 더듬어서 잡았다. 네. 순옥이야요. 나 타고 갈 것이 밖에 왔나 봐. 옥남은 이런 소리를 하였다. 순옥은 이 말에 몸이 오싹하였다. 순옥이? 네. 아이 몸이 끈끈해. 나 몸 좀 씻겨줘. 아침에 하시죠? 아니 지금 해야 돼. 미안하지만 나 몸 좀 씻겨줘. 응? 벌써 타고 갈 것이 와서 기다리는데. 하고 옥남은 일어나려는 듯한 모양을 한다. 순옥은 옥남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만히 가슴을 눌러놓고 그럼 제가 얼른 물 끓여가지고 올게요. 하고 물러서려는 것을 옥남이가 손짓하여 도로 불러서 그리고 이 머리. 머리도 좀 빗겨주고 몸에서 온통 냄새가 나서. 하고 킁킁 냄새를 맡아본다. 순옥은 병실에서 나오는 길로 원장실로 갔다. 안비는 옷도 다 입은 채로 교회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순옥의 소리에 안비는 고개를 든다. 응. 왜? 안비는 놀란다. 병실에 좀 가보셔요. 왜? 사모님이 웬 타고 가실 것이 와서 기다린다고 그러시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러시고. 응? 하고 안비는 일어나서 병실로 간다. 순옥은 가스에 물을 한 대야 데우고 가재와 타월과 비누를 가지고 병실로 돌아왔다. 안비는 옥남의 침대 곁에 말없이 서 있었다. 당신 좀 나가셔요. 나 목욕하게. 옥남은 이렇게 말하고 또 일어나려는 듯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무엇이나 소원대로 해드리시오. 안비는 나가는 길에 순옥의 귀에 이렇게 말을 하였다. 순옥은 옥남이가 원하는 대로 얼굴이며 귀티며 목이며 몸이며 발가락까지 말끔씩겼다. 그리고 머리도 얼레빗으로 비껴서 틀었다. 아이 깨끗해. 마음에 재없고 몸에 때없으면 깨끗할 것 아니야? 옥남은 이런 말을 하였다. 그리고는 옥남은 옷을 갈아입히라고 졸랐다. 순옥은 옥남이가 입원할 때 입고 왔던 회색 산팔 치마와 흰 하부다이 저고리를 입혔다. 단소꽃까지도 벗은까지도 하나 빼지 않고 입히고 신켰다. 옷을 입은 뒤에도 이불을 치워버리라 하고 또 일어나 앉게 해달라고 졸랐다. 순옥은 이불을 쌓아놓고 거기에 기대어 옥남을 일어나 앉게 하였다. 옥남은 마치 성한 사람 모양으로 멀쩡하게 앉아있었다. 다만 고개를 가누기가 어려울 뿐이었다. 순옥이 애썼어. 옥남은 이런 말까지 하였다. 그리고는 옥남은 허공을 바라보면서 무얼 혼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끄덕끄덕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치마도 만져보고 저고리 끝동도 만져보더니 고개를 돌려 순옥을 보고 순옥이 하고 불렀다. 내 몸에서 냄새 안 나? 안 납니다. 내 얼굴이 무섭지? 왜 무서웁니까? 뚱뚱 부어서. 그렇게 대단히 부으시지 않았어요. 분명 내 얼굴이 무섭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다. 냄새도 안 나고? 안 나요. 이제 그만 들어두셔요. 기운 빠지십니다. 선생님 메셔와 아이들도 데려오고 내가 오시란다고 이제 병이 말짱합니다 고 네 하고 순옥은 다시 원장실로 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리고 순옥은 아이들을 깨웠다. 안 빈이 먼저 병실로 가고 순옥은 아이들을 옷을 입혀 데리고 정의는 아직 잠이 아니 깬 것을 안고 병실로 갔다. 옥남은 여전히 천연스럽게 앉아있다. 옥남은 여전히 천연스럽게 앉아있고 안비는 그 곁에 서 있었다. 나 타고 갈 것이 왔어요. 나 타고 갈 것이 왔어요. 처음 보는 거야요. 옥남은 안빈을 보고 이런 말을 하였다. 당신은 이 한 세상 깨끗이 살았으니 아무 염려 말고 편안히 가시오. 안비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생전에 나 잘못한 거 다 용서하셔요 하는 옥남의 말은 또렷또렷하였다. 내야말로 안비는 말이 더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협아 하고 옥남은 마다들 협을 향하여 손을 든다. 네 하고 협은 대답하고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서 어머니 곁에 가드려 하고 곁에서 귓속으로 하는 순옥의 말에 협은 어머니 곁으로 걸어간다. 순옥이가 윤희도 가 어머니 곁으로 가 하고 등을 밀 때 윤도 제 오빠의 뒤를 따라서 어머니의 침대 곁에 가 선다. 순옥은 인제야 겨우 잠이 깨어서 어리둥절한 그러나 무엇에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뜬 정의를 안고 옥남의 침대 곁으로 갔다. 옥남은 협의 손을 잡고 협아 하고 또 한 번 불렀다. 응? 하는 협의 소리는 울음이었다. 잘했어. 응? 깨끗하고 착한 사람 돼야 한다. 응? 옥남은 협의 손을 놓는다. 유나? 하고 옥남은 윤을 가까이 오라 하여 그 조그마한 손을 잡고 유나? 하고 한 번 더 부른다. 응? 하는 윤은 어머니의 변상된 얼굴과 옷을 입고 앉았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잘했어. 응? 하는 어머니의 말에 윤은 응? 하고 협의 뒤로 물러선다. 윤희도 다시는 어머니 어디로 가? 하고 묻지 아니하였다. 정아. 하고 옥남이가 정을 향하여 팔을 벌릴 때에는 정은 무서운 듯이 울면서 고개를 돌려서 순옥의 목을 꼭 안았다. 오냐? 가들 가 자거라. 하고 옥남은 안빈의 손을 잡아서 한 번 흔들고 다음에는 순옥의 손을 잡고 한 번 흔들고 순옥이 고마워. 신세 많이 졌어. 내 잘못은 다 용서해주고 아이들 잘 길러줘. 선생님 잘 도와드리고 순옥이 부탁했어. 하고 순옥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이 순옥의 손을 잡은 채로 순옥을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벌써 옥남은 몸이 흔들리고 음성이 차차 흐리기 시작하였다. 순옥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순옥은 옥남의 생전에 알려주고 싶어서 허용과 약혼을 해놓고도 곧 옥남의 병이 침중해지고 또 도무지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약혼했단 말을 못하고 만 것이었다. 어서 그런다고 대답해 하고 안빈이가 순옥을 재촉할 때 순옥은 네 하고 대답을 하였다. 이 말들이 끝나고 옥남은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는 모양이었으나 잘 들리지 아니하였고 또 정신도 분명하지 아니한 모양이었다. 안빈은 의사로서 이러한 경우에 할 일을 다 하였다. 직접 심장의 근육에 놓는 주사까지 하고 산소 흡입도 시켰다. 옥남은 가끔 눈을 떠서는 누구를 찾는 모양을 보이다가 안빈이가 얼굴을 보이면 약간 끄덕끄덕 하는 것도 같았다. 탈 것 왔으니 나가봐 이란 소리도 희미하게나마 하였다. 새로 2시가 거진 다 된 때 강심제의 주사 끝에 옥남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찬미를 불렀다. 그 소리는 대단히 추운 사람 모양으로 떨렸으나 말뜻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는 하옵소서가 일부러 하는 모양으로 차차 흐릿하게 되어서 끊기고 말았다. 이날 오후 2시 반에 옥남은 잠들듯이 가버렸다. 임종하는 머리맡에는 옥남의 유언대로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안빈과 순옥이만이 옥남의 한편 손씩을 잡고 전등불에 비추인 잠든 듯한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마주앉아 있었다. 옥남의 장례에는 서경옥, 허영 두 사람이 집사격으로 이를 보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옥남을 죽음의 저쪽으로 보낸 뒤 남은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밟으려는고 그것을 옥남은 못 보고 갔다. 또 옥남이가 죽음의 저편에서 어찌 되는고 그것도 뒤에 남은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언제 한 날 피차에 지난 일을 분명히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순옥이가 다녀간 이튿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아침 일찍이 수송동 안빈병원에 순옥을 찾았다. 순옥이가 다녀간 뒤에 인원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순옥의 그 애타서 우는 양이 도무지 이치지를 아니하였다. 허영은 날마다 순옥에게 혼인을 재촉하였다. 안빈 부인이 돌아가셨으니 지금 곧 병원을 나와서 혼인을 한다는 것이 너무 박정하지 아니하냐 하는 순옥의 핑계로 끌어오기가 벌써 석 달이나 되었다. 이제는 순옥이가 차일피일 하는 것을 허영은 좋지 못한 의미로 의심하는 모양이어서 차차 불어난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밖에서는 물론 여편내들 사이에 안빈의 아내가 죽은 것은 순옥이가 약과 음식에 독을 넣은 때문이라는 말까지도 쉬쉬하고 돌아다녔다. 이 말이 옥남의 동무 그 입 헤프고 모든 것을 악한 각도에서 보는 버릇을 가진 배은이의 수작임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여름 온산에서도 은희가 옥남을 찾아와서 옥남이가 순옥의 손에 주사도 맞고 음식도 먹노라는 옥남의 편에서는 순옥을 좋게 말하노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아 저런 하고 펄쩍 뛰며 그래 씨앗의 손에서 약을 받아 먹어 게다가 또 주사를 맞아 그리고 살아날 줄 알아 독약을 살살 치는 거야 표 안 나게시리 말려 죽이는 줄 모르고 하는 소리를 순옥이가 2층 층층대를 올라가다가 엿들은 일도 있었다. 은희가 이런 소리를 앓고 누워있는 옥남의 친정어머니에게 하여서 그이가 사위 안빈을 보고 노발대발 했다는 말이 그 집 식모를 통하여 안빈의 집 순이 엄마의 귀에 들어온 것을 순옥이가 들은 일도 있었다. 은희가 허영을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허영이가 성화같이 순옥에게 혼인을 재촉하고 또 순옥을 향하여 의심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말이 귀에 들어간 듯도 싶었다. 어젯밤 순옥이가 인원을 보고 이런 사정들을 말할 때 인원은 그럼 왜 얼른 혼인을 해버리지 않아? 어차피 허영이하고 혼인할 바에야 얼른 해버리면 좋지 않아? 하고 순옥을 꾸짖듯이 말을 하였다. 그러기로 저 아이들 어떡하오 토요일 밤 하루만 선생님이 댁에 오셔서 아이들 데리고 주무시고 일요일 오전에 아이들 데리고 노시고 병원 시간만 끝나면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걸 그나 그뿐인가 선생님 식전이랑 옷이랑 그건 누가 보살피요? 아 그 수원 아주머니인간 어디 갔나? 그이가 또 며느리가 죽었다고 집으로 갔다오 그럼 삼청돈쯤엔 순이 엄마뿐이야? 그럼 아이들하고 그러기로 순옥이가 언제까지나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아? 그야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집 일을 돌아볼 사람이 오기나 해야지 지금 어떻게 뚝 떠나오 그런데 안 선생은 어떡할 작정이야? 새 만화님 하나 얻든지 아이들 돌보고 살림살이할 사람을 하나 구하든지 하지 않고? 왜 사람을 안 구하시나? 저 천주교 오당애랑 다른 교회일랑 염탐을 하시죠 그러니 이 겨울에 어디서 사람을 얻어 봄이나 돼야지 그도 그래 그런데 안 선생은 재혼은 안 하실 생각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오 암으로기로 부인이 돌아가시고 1년도 되기 전에 설마 재혼이야 하려고 사내들이 뭐 그런 거 생각하나? 내 생각엔 선생님은 다시는 혼인하실 것 같지 않아 왜? 그저 그럴 것만 같다 순옥이 위해서? 나 위해서는 뭐예요? 언니도? 사실은 그렇거든 안 선생하고 순옥이 하고 혼인하는 게 원형이 정이여든 그것을 억지로 안 하자니까 모두 이 곤란이여든 순옥은 말이 없었다 순옥이도 그렇지 순옥이도 그렇지 뭐야 안 선생한테 시집을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걸 그래 정말 순옥이는 허영이하고 혼인할 테야? 그럼 약혼한 걸 약혼이야 뭐 파혼하면 그만이지 혼인했다가 이혼들도 하는데 순옥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순옥이는 하루 바삐 허영이하고 혼인을 해야겠는데 안 선생 살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못 떠난다는 거야? 지금 순옥이 걱정이 그거란 말이야? 순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럼 내일이라도 안 선생 집안 보아줄 사람만 생기면 순옥이 걱정이 피겠나? 순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한숨을 쉰다 나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 같지도 않은데? 하는 소리에 순옥은 울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한 어젯밤 순옥과의 담화를 생각하면서 인원은 안빈 병원에 들어섰다 순옥이 있어요? 인원은 마침 복도에 있는 어간호부를 보고 울었다 인원도 근래에는 순옥이를 찾는 것이 잦아서 어간호부와도 사귀었다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던 어간호부도 사귀어보면 역시 보통 여성의 상냥함이 있었다 언니요? 하고 순옥이가 진찰실에서 인원의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 순옥이 바빠? 인원은 올라설 뜻도 없는 듯이 신발 벗는 데서 선체로 묻는다 아니 왜? 나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무슨 이야기? 들어오시우 하고 순옥은 어젯밤 생각을 하였다 하얀 간호부복에 하얀 간호모를 쓴 순옥은 참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인원은 순옥을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이 방이 순옥이 하고 허영이 하고 그 희극이 연출되던 방이야? 하고 인원은 앉기 전에 우선 방 안을 휘 둘러보았다 인원은 이 응접실에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다 앉으오 응 어젯밤엔 내가 울고 그래서 언니 또 못 주무셨겠어 순옥이는 더 못 잤겠지 순옥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인다 나 한마디만 순옥이한테 물어볼 테야 하고 인원은 빙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매우 괴로운 웃음이었다 뭐 언니? 순옥이 정말 허영이 하고 혼인할 테야? 그럼 정말? 그럼 인원은 순옥을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정말? 그럼 순옥이 정말 진정해서 나오는 대답이야? 하고 낯을 한 번 찡긴다 순옥은 한참이나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았더니 얼마 후에야 고개를 들어서 인원을 바라보며 말한다 진정이거나 아니거나 이제는 허하고 혼인할 길밖에 없지 않아? 어? 언니? 어젯밤에도 언니한테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깐 내가 벌써 혼인을 해버릴 걸 그랬어 괜히 선생님께도 여러 가지로 불안만 끼치고 무슨 불안? 선생님께도 걱정이 될 거 아니오 내 일이 무슨 일이 저것이 어찌 되겠는고 하는 걱정도 되실 것이고 또 이러쿵 저러쿵 말도 돌아다니고 글쎄 나만 없어지면 그런 소리도 다 안 날 것 아니오? 선생님 처갓댁과도 글쎄 그게 무슨 일이오 그래서 난 얼른 여기서 떠나려고 작정을 했어 언니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마음에 걸리더라도 할 수 없지 어떡하오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도리어 선생님께 걱정만 되는 걸 도움도 안 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마주보고만 있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말 없이 앉았다가 인원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안선생은 오전 중에는 삼청동 집에 계시다지? 하고 갈 차비를 한다 응 왜? 나 가서 안선생 좀 만나게 왜? 무슨 일로? 순옥일이지 무슨 일이야 나 안선생 보고 단판을 좀 하게 단판? 무슨 단판? 순옥일 어떡할 테요? 하고 그게 뭐야? 사람을 기름을 다 말리우니 왜? 선생님이 잘못인가 뭐? 그럼 누 잘못인고? 선생님이 날 어떡하시오? 왜 어떻게 못해? 같이 산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놓아주든지 그게 다 뭐야? 희미중이로 내 가서 한바탕 몰아세우고 올걸 양단간 끝장을 내라고 하고 인원은 순옥의 어깨를 한 번 툭 치고 문을 나온다 순옥은 속으로 영리한 인원이가 왠걸 그렇게 무리한 말을 하려 하고 역시 상긋 웃기만 하고 인원을 떠나보내었다 그러나 인원을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 대체 무슨 일로 인원이가 안선생을 찾아갈까 하는 것이 궁금하였다 궁금하였다 왜 좀 자세히 물어보고 보내질 않았을까 하고 제가 분명 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때에는 인원은 벌써 삼청동 지배를 갔을 것이었다 인원이가 삼청동 갔을 때에는 안빈은 세 아이를 데리고 뒷솔바 속으로 거닐고 있었다 순이 엄마에게 그 말을 듣고 인원은 안빈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모양으로 노나 하는 것이 알고 싶은 호기심이 나서 아무쪼록 안빈의 눈에 안이 뜨이도록 주의하면서 뒷솔바스로 올라갔다 벌써 3월이라 하건만은 아직도 수풀 속에는 군데군데 녹다 남은 눈이 있었다 안빈은 세 아이를 데리고 늙은 소나무 사이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안빈은 양복 바지에다 조선 저고리와 마고자를 입고 그리고는 캡을 쓰고 있었다 안빈이가 정의를 피하여 달아날 때에는 흰 저고리 고름 끝이 너풀거리는 것이 우스웠다 협의와 윤희는 한 번도 안 잡혔으나 안빈은 가끔 정의에게 붙잡혀서 그 조그마한 손으로 얻어맞고는 아 불쌍 내가 정의한테 잡혔네 하고 웃었다 정의도 제가 장한 듯이 손뼉을 쳤다 그리고는 또 또 하고 아버지에게 뛰기를 재촉하였다 세 아이의 깨득깨득 웃는 소리와 이따금 안빈의 큰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들을 통하여 흘러 들어와서 사람들을 어룽어룽하게 만들었다 아마 뒷산에 식전 산보 갔던 패들인지 사오인이 숙정문계로 내려오다가 안빈 내 사부자가 놀고 있는 양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인원도 안빈의 눈에 띌 걱정 없이 구경할 수가 있었다 자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고 안빈이가 정의 손을 잡으니 협도 윤도 말없이 아버지의 뒤를 대섰다 선생님 하고 인원이가 안빈의 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할 때에는 안빈도 놀랐다 언제 왔소? 하고 안빈이가 웃을 때 협의와 윤희도 인원에게 인사를 하였다 아까 왔어요? 그럼 우리 노는 거 다 보았군? 저도 한데 뛰어들어서 놀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어요 하고 인원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럼 왜 안이 뛰어들었소? 안빈은 걷기를 시작하며 묻는다 날마다 그렇게 애기들하고 노세요? 아니 다른 날이야 내가 집에서 자오? 다른 날은 순옥이가 이렇게 애기들 데리고 숨바꼭질 해요? 모르지 안해 안해 하자고 해도 조금하고 안해 하고 윤희가 나서며 불평을 한다 나하고 날마다 할까? 하고 인원이가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우리 집에 오나 뭐? 하고 윤희는 인원을 힐끗 본다 윤희가 오라 못게 그럼 나하고 놀테야? 하고 인원은 고개를 숙여서 윤희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윤희는 만족한 듯이 그러나 의문이라는 듯이 인원을 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사십니까? 인원은 방에 들어가 앉는 대로 이런 말을 안빈을 보고 하였다 그리고 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순옥에게 들은 바와 같이 방은 옥남이 살았을 적의 것과 하나도 변치 아니하였다 다락 쪽 말뚝에 걸어놓은 옥남의 옥색 색목 치마와 흰 명주 저고리도 그대로 걸려있었다 순옥의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인원은 속으로 그것 얌전도 하지 하고 감탄하였다 허 걱정이요 하고 안빈도 인원의 말에 쓴 웃음을 웃는다 수원 아주머니라는 이는 못 오시게 됐나요? 흠 그이도 못 온대 며느님이 돌아갔어 또 이제 너무 늙으시고 그러기로 이렇게 견디셔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 그렇구려 그래도 아내가 병원에서 앓고 있을 때 살아나기 어려운 줄은 알면서도 다시 집에 돌아오려니 하고 은근히 믿었더니 아주 가고 말았소 그려 하고 안빈은 한숨을 쉰다 그때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 혼인을 하시죠? 하고 인원도 단도 직입으로 물었다 혼인? 안빈의 얼굴에는 약간 놀라는 빛이 뜬다 네 재혼을 하셔야죠 안빈은 끙 하고 고개를 숙인다 한참 있다가 안빈은 고개를 들면서 내가? 이제 무슨 재혼을 하겠소? 하고 빙글에 웃는다 왜요? 늙으셔서요? 늙기야 아직도 50도 전에 무엇이 늙었겠소만은 그럼 왜 못하셔요? 그래도 부인이 계셔야 선생님 뒤도 걷고 내 뒤? 뭐 걷을 거 있나? 아니 식전이랑 의복이랑 먹는 거야 식모 있으면 되고 옷은 값도 주고 또 양복만 입으면 빨랫집에 맡기면 고만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왜 못해? 중들이 살겠소? 중들은 중들이지만은 뭐 그저 먹고 입으면 되지 호강할 생각은 없고 선생님은 그러시더라도 애기들은 어떡해요? 아이들이야 내가 혼인 안 하는 것이 좋지 왜요? 누가 전실 자식들 길러주려 시집 올 사람이 있겠소? 계모와 전실 자식이란 늘 비극의 원인입니다 계모도 계모 나름이죠 그야 그렇지 그런데 왜 혼인 안 하세요? 어디 세상에 그런 좋은 사람이 싶소? 서로 있기로니 그런 좋은 사람이야 복만은 좋은 사람을 찾아서 배필이 되지 저마다 바랄 수가 있나? 왜? 선생님은 그만한 복이 없으셔요? 내가 무슨 복이 있겠소? 복이 있으면 왜 그렇게 좋은 아내가 이렇게 얼른 죽겠소? 박복한 사람의 가장 총명한 일은 제가 박복한 줄을 아는 겝니다 박복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은 저축도 재산도 없으면서 호화롭게 살려는 것과 마찬가지야 반드시 화를 받는 것이여든 그렇게 복이란 미리 정해놓은 것일까요?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도 인과라는 것을 인정도 합니다마는 요행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행? 네 세상에는 아무 복도 없을 듯한 사람이 복을 받는 수도 있지 않아요? 해가 혹시 서편에서 뜨는 일도 있소? 그거야 없지요만은 안심의 씨가 나는 수도 있소? 그거야 없지만은요 그럼 요행이 어디 있소? 우리가 모르는 게지 다인이 그 진화론에 찬스란 말을 썼지 그것은 원인 없는 결과란 말이야 원인 없는 결과란 말은 아니요 그럼 저 같은 것은 일생에 복이란 받아보지 못하게요? 왜? 제가 어디 무슨 복이 있어요? 왜? 없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건강이 꼭 그까짓 것 병이 나보면 건강이 어떻게 큰 복인 줄을 알지 건강만 있으면 그만인가요? 또 재주도 있고 흠 그까짓 재주? 재주 없는 사람이 되어서 보시오 인원의 재주가 얼마나 부러울까 그까짓 재주가 저를 몇 푼어치나 행복되게 해줍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 재주가 있으니까 고등 교육도 받고 또 남의 선생님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요? 그까짓 선생이 뭐 그리 좋아요? 그럼 남의 집 식모는?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거지는? 그보다야 낫지요만은? 인원은 제가 누리는 복을 인식을 못하는 구려 제가 이 인류 중에 어떻게 많은 중생보다도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도 못하고 고맙게 생각을 못하는 구려 이 세상에는 인원보다 팔자 좋은 사람보다도 팔자 사나운 사람이 더 많소 많기로 조금만 많은 게 아니라 훨씬 크게 더 많단 말여 또 아직 모르지 인원이 아직 30도 미만이니까 앞으로 찾을 복이 얼만지 하오? 필시 많을 것이오 그 복을 제 손으로 흩어버리지만 아니하면 인원은 안빈의 말을 들으며 누를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제가 복이 있다는 말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이치를 알게 된 것이 기쁘다 안빈의 말은 하늘의 금빛을 가지고 인원의 마음을 비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 고맙다는 생각이 용서 숨쳐 오름을 깨달았다 그러나 안찬 인원은 그런 빛을 당장 안빈에게 보이기는 싫었다 그래서 불어 반항적으로 그럼 선생님은 왜 박복하시다고 하세요? 저보다도 훨씬 복이 많으시면서? 하고 대들었다 암 내가 받은 복도 내 분에 겹도록 많지 내가 박복하다고 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다시 아내로 삼을 복이 없단 말이지 가장 좋은 아내는 가장 좋은 남편을 찾아야 할 것 아니요? 그래도 어디 세상에서야 그래요? 못난이가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얼른 보기에 그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다 무슨 인연이 있기에 그럴 터이지 그게 유행이 아니겠어요? 찬스라는 게 아니고요? 인원은 어리광 절반으로 대들었다 인원은 그렇게 생각하시오? 하고 안비는 웃고 만다 그럼 선생님은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된다고만 믿으십니까? 나는 그렇게 믿소 그럼 왜 선생님은 인연을 끊으려고 하세요? 인원은 빙글에 웃든다 안비는 약간 의외라고 하는 빛으로 인원을 본다 내가 인연을 끊어? 그럼요 내가 무슨 인연을 끊었소? 그럼 왜 순옥이하고 혼인을 안 하세요? 인원은 그제야 웃는다 누가 보아도 순옥이는 선생님과 혼인을 해야 오른데 선생님은 왜 아니하려 되십니까? 순옥이하고 혼인? 그럼요 못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비는 말없이 눈을 감는다 혼인하셔서 안 될 이유는 없죠? 그것이 없지 그것 보셔요 그럼 왜 혼인을 안 하셔요? 순옥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삼아하는지 아시죠? 말은 들었어 말로 듣기만 하셨어요? 느끼진 않으시고? 느끼기도 하지 그것 보셔요 그럼 왜 선생님은 순옥이와 혼인을 안 하셔요? 선생님도 순옥이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지 그것 보셔요 그런데 왜 혼인을 안 하셔요? 그런데 오늘 웬일이요? 내게 그런 단판하러 왔소? 그럼요 단판 안 해요? 순옥이가 그렇게 괴로워서 죽어가는데 선생님은 왜 모른 채 하고 계셔요? 내가 모른 채? 그럼 모른 채가 아니고 뭐예요? 그동안 순옥이가 어떻게나 기름이 빠졌는지 아십니까? 아주 죽게 됐습니다 저를 만나면 울기만 하고요 그런 거 아십니까? 왜? 왜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순옥이가 괴로워하는 것 모르십니까? 글쎄 참 미안한 일이요 내 집이 이 꼴이 돼서 사람은 안 얻어지고 그러니까 순옥도 참아 못 떠나는 줄은 나도 잘 아오 그렇지만 내 집 일이야 어떻게나 될 것이니까 내 집 걱정은 말고 어서 혼인을 하라고 말해 주시오 나도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하자 하자 하면서도 말을 못했소 그려 아이 참 선생님도 딴젓만 하시네 아이 참 왜? 왜가 무엇입니까? 내 말에 뭐 잘못된 거 있어? 아이 참 점점 더 하시네 무엇이? 순옥이가 누구하고 혼인을 하란 말씀이에요? 아니 누구 하라라니? 허영씨하고 약혼 안 했어? 약혼이 무슨 약혼입니까? 말로만 그렇지 그럼? 순옥이가 왜 허영이한테 시집간다고 하는지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하오? 허영이가 선생님 명예 손상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그 입을 막노라고 그랬답니다 또 선생님 부인 마음 편안하시게 해드리노라고 그랬고요 어디 순옥이가 허영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안빈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버린다 인원은 안빈이가 괴로운 표정이나 괴로워하는 말 한마디를 바라지 아니하더라도 안빈의 가슴속의 괴로움을 눈앞에 분명히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일종의 쾌감을 짝한 동정심이 솟아오름을 깨달았다 인원이가 일종의 쾌감을 가진다는 것이 순옥이가 가끔 인원에게서 느끼는 그 잔인성이었다 안빈이가 오랫동안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인원은 한 번 더 제친다 선생님도 순옥이 그런 심경을 아시죠? 대강은 짐작했어 하는 안빈의 대답은 말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순옥이를 모른 채 하세요? 모른 채 안 하면 어떡하오? 어떡하오는 무엇입니까? 순옥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이가 선생님 밖에는 없는 줄 아시지요? 선생님이 순옥에게는 빛이요 생명이신 줄은 아시지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순옥이를 건져주시지 않으세요? 선생님은 그렇게도 무정하신 어른이십니까? 무정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시면서 왜 순옥이를 모른 채 하세요? 순옥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떡하란 말이요? 혼인하시지요 그건 안 될 말이요 하고 안빈은 두어 번 고개를 흔든다 왜요? 혼인할 사람이 따로 있지 왜 순옥이는 선생님 부인 되기에는 부족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요 그러면요? 나는 순옥이를 이 세상에서 드물게 보는 좋은 여자로 믿소 그럼 왜 혼인 안 하세요? 사랑이 없으셔서요? 순옥이가 사람은 좋으나 정이 가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아니야 그러면요 왜 안 하세요? 내가 순옥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안빈의 눈은 빛난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음 너무 사랑하시면 혼인은 못하십니까? 그렇소 거 이상한 논리십니다 얼른 들으면 이상할 것 같지 그러나 그게 조금 더 이상한 논리가 아니요 그게 이상하지 않고요 사랑하니깐 혼인 못한다 그게 이상하지 않고 무엇이 이상해요? 저는 그 이론 처음 들어보아요 인호는 그런 이론 처음 듣소? 처음이에요 음 어서 말씀해주세요 전 선생님 이론 모르겠어요 안비는 무엇을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고 있더니 인원의 물끄러미 쳐다보는 맑은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소 어떤 사두계의 교인인가가 예수를 시험한 말이지 한 여자가 처음엔 삼 형제의 맏형과 혼인을 해 살다가 그 남편이 죽어 그러니까 그 남편의 다음 동생과 살다가 또 그 남편이 죽어 이 모양으로 삼 형제인가를 다 남편으로 삼고 살다가 마침내는 저도 죽었으니 이 다음에 부활한 뒤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예수께 물어본 일이 있지 않소? 네 있어요 생각나요 그래 그때 예수께서 그 사두계의 교인인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아시오? 네 뭐라고 하셨소? 부활한 뒤에는 아내니 남편이니 시집이니 장가니 그런 것이 없는이라고 그러셨지요 선생님? 옳아 그렇게 대답하였소 그러니까 어떻단 말씀이에요? 그거지 그저 그거야 그거라니요 인원이 보살님 부처님 알지? 이야긴 들었어요 가령 관세음 보살이란 어른이 남자요 여자요? 몰라요 여자 아니에요? 어째서? 그래도 관세음 보살이라면 어째 여자 같아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요? 응 하느님은 남자요 여자요? 아하하하 글쎄요 하느님 아버지라니까 남성이겠죠? 여성이면 하느님 어머니라고 할텐데 아하 모르겠어요 무엇이에요? 안비는 그러나 웃지도 아니한다 사람보다 이상 경계에 가면 벌써 남성이니 여성이니가 없는 것이요 예수께서 보신 천당으로 말해도 벌써 남녀성을 초월한 경계야 새똥구리가 새똥덩어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소? 사람은 그것을 우습게 보지 그와 갔소 사람 이상 경계에서 볼 때 사람들이 연애니 혼인이니 하는 것도 그러한 말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어디 혼인하셨소? 그 제자들도 안 했지 석가세존께서는 한 번 혼인을 하셨어도 나중에는 아내로 말고 제자로 그 부인 야수다라를 대하시지 않으셨소? 그럼 연애나 혼인이란 그렇게 천한 것이에요? 아니 천하다는 게 아니지 연애나 혼인이나 인류 사회에서야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 군신, 부자, 부부 이 세 가지가 인류 사회의 모든 도덕관계의 별이가 아니요? 그렇지만 그 이상 경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신이시니까 동물적인 연애나 혼인 같은 건 안 하신단 말씀이에요? 흠 그럼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게 아니요 내야 동물적이요 또 종물적인 범부요 속인이겠지만은 내가 순옥이를 볼 때에는 그 속에 있는 신성만을 보고 싶단 말이요 순옥이도 사람이겠지 사람의 몸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몸에 붙은 모든 업장 본능이란 말이지 모든 업장을 가지고 있을 테지 그러나 나는 지난 3년간 음 벌써 4년인가 순옥이가 내 병원에 온 지가 벌써 만 4년이 가까이 되는군 지나간 4년간 나는 순옥을 한 여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음 무엇이라고 할까 벌써 사람의 경계를 뛰어넘은 존재로 보았단 말이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순옥이가 젊고 아름다운 한 인류의 여성으로 내 눈을 끄는 순간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를 한 성인으로 이를테면 신성으로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해왔단 말이요 나는 피해서 순수한 아우라문을 발견한 것이 순옥에게서밖에 없었어 순옥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나는 그를 딸이나 아랫사람 모양으로 대우를 해왔지만은 사실은 내 스승이야 내 지도자고 이만하면 내가 순옥과 혼인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알겠어? 전 모르겠는데요 몰라? 그저 그런 거요 인원은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더니 그럼 선생님은 영 순옥이와 혼인은 못하신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럼 다른 여자하고는요? 응? 아니 다른 여자하고도 혼인 안 하시겠다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할 마음 없어 선생님도 생각이 변하셔요? 하고 인원이가 웃는다 내가 무언데 생각이 안 변하겠소 하고 안빈도 웃는다 저희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한 번 잡수신 생각은 영영 안 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성인이게? 왜 재혼을 안 하셔요? 일생에 한 번 혼인을 했으면 그만이지 뭘 두 번씩이나 하겠소 그럼 두 번 세 번 혼인하는 사람은 재겠네요?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다시 혼인할 마음은 없어 이제 가정생활이 진력이 나서서 그러셔요? 아니 내 가정생활은 행복된 가정생활이었소 내 죽은 아내가 드물게 보는 현 부인이었소 그럼 돌아가신 부인께 저를 지키느라고 그러셔요? 허허허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또 한 번 같이 살던 남편이나 아내를 일생에 생각하고 저를 지킨다는 것도 좋은 일 아니요 아름다운 일이고 암만 해도 두 번 세 번 재혼을 하는 거야 탐욕이겠지 그렇지 않소 세상에는 한 번도 혼인생활을 못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탐욕이 될까 봐서 재혼을 안 하셔요? 흠 이제 내 나이면 가정의 낙이라는 욕심을 초월할 나이도 되었고 이제는 제 욕심 채움보다 남 위하는 일도 좀 해야지 그럼 아주 혼인이 싫은 것은 아니십니다 그려? 그야 바로 깨닫고 보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부터 및 괴로움의 근본이니까 혼인이란 것은 더구나 괴로움을 갑절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괴로움의 시를 연속시키는 것 아니겠소 그래도 내가 말이야 내 아내로 오는 사람이라든지 내 아들딸로 오는 사람을 말이야 이 세상에서도 행복되게 해주고 오는 세상에서는 더욱 행복되도록 지도해 줄 능력이나 있다면야 아내를 몇을 얻고 아내를 몇을 얻고 자식을 몇을 낳아도 상관없겠지만은 우리 같은 거야 어디 그런가 장가를 드는 것이나 자식을 낳는 것이나 결국 제 욕심 채움밖에 더 있어? 아내 위에서 장가 들고 자식 위에서 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야 비로소 혼이 날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든 안 그렇소 인원? 전 너무 어려워서 전 몰라요 인원은 안빈의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이렇게 톡 쏘았다 안빈도 인원의 성미를 알므로 웃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인원은 손을 한 번 들었다 놓는다 어떻게? 하고 안빈은 인원을 물끄러미 본다 인원의 이지적이여 싸늘한 듯한 속에 흐르는 따뜻한 우정을 생각한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요 가정교사를 하나 두세요 가정교사? 네 가정교사 여자 가정교사 애기네들 거두고 살림도 맡길 사람을요 글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한 사람 권해요? 누구? 한 사람 있기는 한데 선생님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 몸은 건강하고요 그게 첫째지 또 고등교육도 받았고요 전문학교요 학교 교사도 룻도 몇 해 했고요 처녀고요 얼굴은 숭해도요 얼굴이야 얼굴 택하겠소만은 그런 사람이 왜 가정교사를 오? 직업이 없나? 직업은 있어요 교사 그런 사람이 왜 가정교사로 오? 그 사람은 올 수 있대요 선생님 마음에만 들면 인원이가 좋다고 보는 사람이면 어련하겠소? 선생님 저를 믿으셔요? 그럼 믿지 않고 선생님은 누구나 다 믿으시지요? 아무도 안 믿는 사람은 없으시죠? 특별히 저만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허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젊어요 전문학교 출신이라면 나이가 많기로 얼마나 많겠소? 서른 살도 다 못되었어요 서른 살도 다 못되었어요 그러니가 왜 가정교사로? 그런 사정이 좀 있어요 돈 벌려고 그러죠 월급은 얼마나 주셔요? 글쎄 본인의 희망을 들어보아야 알지 않겠소? 아이들과 살림을 잘 맡으면 준다면야 돈을 교계하겠소? 선생님 그럼 제가 권하면 꼭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보시고 퇴하시면 어떡해요? 인원이 권하는 사람이면 쓰겠소 약속하셨습니다 응 저를 써주셔요 가정교사로 인원을? 하고 안비는 놀란다 네 왜 저는 안 돼요? 안비는 말없이 무엇을 생각한다 인원의 뜻이 알아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순옥의 뜻도 알아지는 것 같았다 학교는 어떡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도 좋고요 또 학교에서 아주 나와버려도 좋고요 그건 너무 큰 희생이 아니요? 무엇이 큰 희생이에요? 선생님께 도움만 된다면야 그래도 참 감당하기 어렵구려 순옥이가 하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선생님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또 선생님 내서 새 애기를 교육도 해보고 싶어요 나를 연구? 네 순옥이는 선생님을 신같이 생각합니다 생명으로 생각하고요 빛으로 알아요 제가 뵙기에는 선생님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몸을 쓰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을 밟고 다니시건만은 그러니까 제가 순옥이만큼 선생님을 몰라 뵙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모시고 있어서 선생님이 어떤 어른이신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제 마음이 악한 마음이죠? 순옥이가 날 잘못 보았지 인원이가 나를 바로 본 거고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순옥이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니까 제가 아직 선생님을 다 알지 못하나 봐요 순옥이가 저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예민하고 나를 연구하러? 그건 안 될 말인데 왜요? 제가 옆에서 선생님을 샅샅이 연구하고 있다면 좀 거북하셔요? 하고 인원은 웃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디 연구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런 걱정은 마셔요 이리하여 인원이가 안비네 집 살림을 맡아보기로 하고 안비네 집에서 나왔다 참 이상한 여자다 안비는 인원을 보낸 뒤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순옥을 찾아오는 인원은 가끔 안빈을 찾고는 꺼림없이 떠들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다 안비는 그를 명랑한 여성으로 또 정직한 여성으로 호감을 아니 가지고 있었음이 아니나 인원이가 그처럼 생각이 있고 염은 사람인 줄은 몰랐었다 그는 이제 순옥을 위하여 저를 희생하자는 것이라고 안비는 생각하였다 안빈의 집으로서 병원으로 온 인원이가 다시 순옥을 응접실로 끌어들여서 지금 안빈의 집에 가서 안빈을 만나고 온다고 하는 말을 하며 순옥은 아까 하던 걱정을 생각하고 염려스러운 듯이 이렇게 첫 마디를 물었다 글쎄 언니 선생님 뵙고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왔어 안 선생 나쁜 사람이야 인원의 첫 대답은 이것이었다 왜 하고 순옥은 깜짝 놀란다 그처럼 인원의 얼굴에는 붕괴하는 듯한 빛이 있었다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들어 타이르는 건 또 뭐예요 어른들어 벽창호야 벽창호 왜 무엇이 아무리 타일러도 순옥이 하고는 혼인을 안 한대 그럼 벽창호가 어디 있어 아이 참 누가 그런 소리 하랬어 글쎄 그게 다 무슨 소리여 혼인은 다 무엇이야 선생님이 날 뭘로 보셨겠어 아이 참 언니도 하고 순옥은 인원을 흘겨보며 입맛을 다신다 왜 내가 뭐 잘못 말한 것 있어 제가 지키고 못하는 말을 대신해 주었는데 도리어 타박이야 글쎄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내가 언제 선생님께 희직하고 싶다고 했어 글쎄 안 선생이 순옥이는 싫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 말을 듣고 안 선생이 부덕부덕 순옥이와 혼인을 하자야 걱정이지 그렇지 않아? 안 선생은 순옥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혼인을 못한대 사람이 아니라니? 신이래 신 순옥이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래 신 게다가 순옥이는 나이가 어려서 딸자식 대접은 하지만 스승이라나? 지도자고? 나원 못 들을 소리도 없지 그리고 말이야 돌아간 만아님이 못 잊혀서 수저를 하신다나? 그래서 다시는 장가를 안 드신다나? 네 뭐라고 했어? 순옥이가 처음 삼청동 가는 길에 뭐? 판관 사령 판관 사령이라고 안 했어? 안 선생이? 흥 내 말이 틀리는 법 있어? 죽은 만아님한테도 꿈쩍을 못하는 양반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양반 말씀 봐요 재혼하는 건 탐욕이라나? 저 이혼하고 재치하고도 부족해서 사모요 사오요 하고 첩 얻고 오입하고 하는 사내들은 다 지옥으로 간대 아이 무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라고 그리고 내가 안 선생 덜어 그럼 순옥인 위에 꼭 붙들어두고 기름을 다 빼시오? 순옥이가 죽게 될 줄 모르시오? 그랬지 그건 다 무슨 말법이오? 그러니까 안 선생 대답 보겠지? 어서 혼인을 하라고 말을 하자 하면서도 못했으니 인원이가 순옥이 덜어 이렇게 좀 말 좀 하래 그러겠지? 왜? 안 선생은 순옥이를 보면 입이 붙어? 자기는 말 못하고 애꿎은 인원이 덜어 말을 하라게? 흥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빤히 다 아는걸? 무얼 빤히 알아? 안 선생의 속에 안 선생이 둘이여든 안 선생이 둘? 그럼 둘 아니고 한 안비는 어서 순옥을 놓아주어야 하겠다 하고 한 안비는 순옥을 어떻게 참아 놓아 보내나 그런단 말이야 뻔하지 그러니까 안 선생도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 말대로 속인이고 범부고 언니는 안 선생 속을 모르시오? 내가 왜? 저보다 경계 높은 마음을 어떻게 알아보? 저와 같거나 저보다 낮은 속이나 알아보지 어럽쇼? 내가 안 선생 속을 몰라? 내가 안 선생 보고 그랬는데 뭐? 순옥이는 안 선생을 신으로 아는 모양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그랬지 그러니까 안 선생 말씀이 인원이가 바로 보았소 순옥이가 나를 잘못 보았고 그 양반이 정직만은 해 아이 그 허튼 소리 좀 그만둬 그래 오늘 선생님 만나 뵈인 결과부터 말씀을 하오 대관절 무슨 일로 선생님을 찾아갔소? 급하긴 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야 순옥이와 혼인하시오 못하겠소? 왜? 순옥이가 사람이 아니오 신이니까 못하겠소 그럼 순옥이를 괜히 붙들고 있지 말고 놓아주시오 네 놓아주겠소 이게 내 단판의 결과지 뭐야? 그건 언니가 단판 안 하기로 내가 몰르? 누가 언니더러 그런 소리 하랬소? 아무려나 안 선생이 다 눈들이 삐었어 내가 어떻게 되었거나 왜? 나 보기엔 순옥이도 멀쩡한 사람이고 이쁘고 재주 있고 상냥한 계집애고 하건만 글쎄 이걸 신이라니 신이 되어서 혼인을 못한다니 그리고 그 좋은 아내감을 허영이를 주워버린다니 또 안 선생으로 보아도 내 눈엔 분명히 사람이고 사내고 호랍이고 의학박사 문학박사 제국학사원 수상자 훌륭한 신랑감인데 이것도 신이라고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니깐 남편은 못 삶는다고 내복이라니깐 정말요? 그럼 내 입에서 언제 거짓말 나오는 거 봤어? 그야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선생이나 순옥이나 주변 없는 양반들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내겠단 말이야 그래서 안 선생이 도저히 순옥이하고 혼인은 못하신다길래 또 어떤 여자하고도 재치는 안하신다길래 그럼 내가 안 선생 내 살림과 아이들을 맡기로 함하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커라고 인원의 이 말에 순옥은 인원이가 지금까지 우스갯 모양으로 하던 말이 다 참말임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인원이가 순옥이 저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아낌없이 하려는가를 알고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눈이 쓰려짐을 깨달았다 언니 하고 인원을 바라보는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순옥이 하고 인원도 얼굴 근육이 실룩거렸다 이 순옥이가 언니 은혜를 어떻게 갚수? 순옥이 응? 이제는 허영씨하고 혼인해서 좋은 아내가 되라고 좋은 어머니도 되고 그럴게 언니 네 꼭 그렇게 될게요 그래 응 순옥이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면 그것이 여자의 일생 아냐? 그럼 선생님 염려는 말아요 아이들 걱정도 말아 내가 담당했어 언니 왜? 언니 하고 순옥은 인원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그 무릎에 쓰러져 온다 순옥이가 우는 것을 보니 인원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여간에서 눈물을 보이지 아니하는 인원이니만큼 한 번 울기를 시작하면 얼른 그쳐지지 아니하였다 인원의 몸이 떨림을 감각하고 순옥이가 고개를 들어 인원을 바라볼 때에는 인원의 커다랗고 누르스름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순옥은 십여 년 동안 인원과 가까이 지냈어도 인원이가 이처럼 우는 양을 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언제나 웃음이 떠돌던 인원의 얼굴이 온통 울음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인원의 우는 양을 보며 순옥의 울음은 새로 터졌다 순옥이가 인원의 무릎에 엎드려 울 때 인원의 손이 순옥의 머리와 목과 뺨을 두루 만지는 것을 감각하였다 그 손의 촉감이 더할 수 없는 애정과 동정을 순옥의 가슴에 폭포 들여박는 것 같았다 언니 왜 우시우? 하면서 순옥은 인원의 목에 한팔을 걸고 손바닥으로 인원의 눈물을 씻으면서 먼저 말을 붙였다 순옥이는 왜 울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저 눈물이 쏟아져요 나도 그렇지 순옥이가 우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구만 어째 모두들 들러붙어서 순옥이를 가기 싫다는 대로 억지로 끌어넣는 것만 같단 말이야 언니 이제는 그런 말은 말아요 내 운명은 벌써 결정이 된 것을 글쎄 그것이 알 수 없는 일 아니야 왜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있지를 못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로 아니 가면 아니 되느냐 말이야 그게 참 이상해 언니 허영이란 사람이 10년 전부터 그렇게 싫으면서도 싫다 싫다 하면서도 자꾸만 그리로 끌려가는구려 언니 그게 아마 인연의 힘이라는 것인가 봐 그래 인연이란 운명이란 말이지? 그럼 영어로 페이트라면 하늘에 있는 신들이 사람의 일생을 간섭한다는 말 아니요? 인연 업무라는 것은 신의 간섭이 아니라 제가 짓는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만 다르지 그래 아무려나 우리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이리로 저리로 끌고 가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 언니 내가 왜 허영이하고 혼인하기로 결심한 그 이튿날 바로 언니가 삼청동 집에 와서 밤 늦도록 이야기하던 그 이튿날 말이야 내가 선생님께 허영이하고 혼인한다는 결심을 말씀했더니 선생님 말씀이 전생에 맺은 인연은 될 수 있는 대로 금생에서 풀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그것을 안 풀어버리면 내 생애까지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러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마 허영 씨한테 전생에 큰 빚이 있나봐 언니 그렇지? 글쎄 하고 인원은 잠시 무엇을 생각하다가 그런데 순옥이 하고 순옥을 바라본다 응? 그래 허영이가 재산이나 좀 있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아우 한 번도 안 알아봤어? 그걸 내가 왜 알아봐 내가 언제 허영이 집에 시집갈 생각했던가? 그러다가 먹을 것까지 없으면 어떡해? 대수요? 대수라니 허씨가 돈벌이 할 사람은 못되지 않아? 버는 게 다 뭐예요? 있는 것도 깝살릴 사람이지 그럼 어떡해?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이고 얻거든 벌어먹지 누가? 순옥이가? 그럼 내라도 벌지 어떡하우? 순옥이가 무얼 해서 남편까지 벌어먹여 간호부 노릇이라도 하지 먹고 입을 것을 하느님이 다 아신다고 아니했어? 그저 다 제 업으로 분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식구는 단추라다지? 응 어머니 한 번뿐이래 새 식구로구먼 그러나 또 아이를 안 낳았나? 아이들이야 또 저희들이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날 테지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아예 그러기로 그렇게 되면 고생이 오죽이야? 누가 낙버러 시집가우? 한 세상 인생 고생에 보잔 말이지 그래서 다행히 내가 남편될 사람에게 전생부터 밀려오는 악업의 빚을 다소간이라도 갚아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수? 언니? 그것도 그렇지 생각하면 그렇기도 해 그런데 시어머니란 양반이 또 어떤 양반인고? 소년 과수로 애야들 가진 시어머니는 며느리 미워하는 법이라는데? 누가 아으?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나온 모양으로 시집가는 것도 그렇지 뭐 제비를 뽑아서 봐야 알지 미리부터 이겐가 저겐가? 국리의 보기로 소용 있어? 그도 그렇지 인생의 모험이지 경험이고 수련이고 난 그렇게 생각하오 언니 옳게 생각했어 그래도 언니가 계시니깐 마음이 든든해 이제는 언니가 어머니 같아 순옥이 우리 어디 힘껏 살아보자고 무엇이 되나 순옥의 오빠 영옥이를 동구밭까지 전송하고 돌아온 허영은 미칠듯이 기뻤다 고무신을 한짝은 마당으로 차버리고 한짝은 마루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지게 문을 열어져 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어머니 됐어요 하고 감기로 누워있는 어머니 한씨 옆에 팟아버리고 앉았다 무엇이 됐단 말이냐 저 문부터 닫고 보렴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며느님 얻으시게 되었소 석 순옥이 하고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4월 초 여드랜 날 음력으로 바로 3월 3질이에요 또 4월 8일이고요 석가열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어머니 아니 순옥인가 무언가 안박사하고 산다면서 그럴리야 있습니까 어머니 순옥이란 아주 옷같은 사람입니다 난 내 입에서 들은 소리다 내 입으로 안 그랬느냐 그년이 마음이 변해서 안박상가 한 사람한테로 가버렸다고 그런데 이제는 또 너한테로 시집을 온대? 갈보냐? 기생이냐? 그건 다 무어란 말이냐? 아이 어머니도 제가 홧김에 그런 말을 했죠 순옥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도 그러십니다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언제 내 말 들었느냐 한 계집을 데리고 살든지 갈보를 작첩을 하든지 나는 몰라 사당 고사와 폐백만은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할 줄만 알아? 아이고 머리야 인연의 머리가 왜 이리 아프단 말이냐 늙으면 어서 죽지 않고 왜 살아서 못 볼 꼴을 보는지 모르겠다 에헴 한 씨는 일부러 허영을 보지 않도록 허영이가 집어주는 타구를 탁 빼앗아서 가래침을 뱉고 아랫목 벽을 향하여 돌아 눕는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다가 순옥이 효도나 받으셔요 호강이나 하시고 어머니 말년 팔자가 아주 늘어지셨는데 그러십니다 흠 늘어지고 가늘어지고 그년이 안박사 마누라도 독약을 먹여서 죽였다는데 나도 그년의 손에 독약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오 며느리도 자식인데 자식을 거들어서 그런 악담을 하시오 며느리 그까짓 간호부년 그년의 쌍판대기가 반지르 하니까 내가 거기 반에서 허겁지겁 하나 보더라마는 두고만 봐라 그년이 하고 한 씨는 서방 잡아먹을 연이더라 하는 말을 사위스러워서 삼켜버리고 말았다 한 씨의 마음에는 순옥이가 제 음식과 아들의 음식에 독약을 치는 유사스러운 양이 보이는 듯 하였다 어머니도 아들의 경사에 왜 그렇게 흉한 말씀을 하시오 하고 허영은 불쾌하여서 문소리를 크게 내고 어머니 방에서 나왔다 그러나 한 씨가 그런다고 허영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 허영은 빚을 얻어서 금강석 약혼반지를 사가지고 아침 일찍이 영옥의 하숙을 찾아갔다 오늘 마침 논 날이고 하니 약혼식을 하세 하고 허영은 반지갑을 내어 놓았다 혼인이 내일 모렌데 약혼식은 무슨 약혼식인가 하고 영옥은 그 반지갑은 들어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래도 내가 순옥 씨 손에 약혼반지를 끼워보고 싶네 그려 이게 반지인가 응 열어보게 그려 봉한걸 봉했으면 어떤가 열어봐 순옥 씨 마음에 들는지 원 그건 열어보면 열어보면 무엇하나 대관절 이건 얼마나 주고 산 거야 어디 열어보고 자네 알아맞춰보게 내가 그런 걸 아나 하면서도 영옥은 허영이가 무료해야 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 갑을 열어보았다 파르스름한 금속에 맑은 보석이 끼어 있었다 영옥은 그것이 금강석 밖은 백금 반지인 줄은 알면서도 이게 뭔가 하고 반지를 두 손가락으로 치워들고서 허영을 보았다 백금이지 헌데 다이아몬드가 너무 작아서 여긴 그것밖에 없대 하고 허영은 대단히 만족한 모양이었다 글쎄 이런 건 무엇하러 사 자네 세사가 어떤지 자세인 모르네만은 이런 것은 수십만 원 재산이나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하고 영옥은 대수롭지 아니한 듯이 반지를 도로 갑에 집어넣는다 그때 금강석이 번쩍하고 푸른빛을 바란다 그게 다 순옥씨 대한대 정성이지 순옥에게 대한 정성은 고맙지만은 이렇게 부질없는 짓은 말란 말일세 그까짓 돈 오백원을 뭘 그러나 이게 오백원짜린가 오백오십원이라고 메어놓은 것을 일알이나 깎아서 오백원인데 자네가 미쳤네 어서 가서 물러오게 왜 왜 왜라니 정신 말짱한 사람이 오백원짜리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다녀 순옥이가 자네 집에 가면 불 떼고 걸레질 해야 할 처진대 그래 오백원짜리 금강석 반지를 끼고야 부질깽이가 손에 잡힌단 말인가 걸레가 처지고 내가 설마 자네 몇 시 부엌일이야 시키겠나 그럼 어떡하고 그래도 부엌일은 안 시켜 흠 나 자네 속 모르겠네 왜 내가 자네 몇 시 밥 굶길까 봐서 그러나 에이 그런 걱정은 말게 허영이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났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밥 굶기고 헐벗길 사람은 아닐세 글쎄 그야 그렇겠지만 이게 일이 아니란 말일세 자네 생각에는 순옥이가 이런 것을 좋아할 줄 아는지 모르겠나마는 그 애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그 애가 금강석 반지가 소원이면 왜 부자 남편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줄 아나 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물르게 그리고 정 약혼반지를 사야겠거든 값싼 은반지나 사오게 물러주나 왜 물르면 반값밖에 못 받을걸 글쎄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부질없는 짓이야 이제는 자네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니까 말일세 그렇지만 이왕 사온 걸 어찌하나 일생에 한 번 아닌가 내 뜻대로 하게 해주게 흠 하고 영옥은 입맛을 다시고 나서 그래 어떡하잔 말야 순옥이를 이리로 불러오란 말인가 나하고 순옥 한테로 가잔 말인가 하고 반지 하고 반지 반지일은 단념의 벌이 순옥의 장래가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고 무슨 큰 불행이 순옥의 앞에서 기다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생겼다 글쎄 어떡하는 게 좋을까 자네가 형님이니 자네가 지시하게 그럼 안박사 병원으로 가지 글쎄 내 생각도 그래 그럼 가만있게 내 나가 순옥이한테 전화를 걸고 올 테니 하고 영옥은 허영을 혼자 방에 두고 한길가 담배가게로 뛰어나갔다 영옥은 잘 먹지도 않는 담배를 한갑 사가지고 전화를 빌어 순옥에게 걸었다 나온 것은 순옥이었다 순옥이냐 오빠예요 너 오늘 병원에 있지 어디 안가지 갈 데 없어요 왜요 허군이 약혼식을 하재 약혼식은 다 뭐요 혼인 날이 내일 모랜데 그래도 하고 싶다는 구나 군이 약혼 반지를 사가지고 지금 나한테 와 있는데 내 세수하거든 데리고 갈 테다 약혼 반지 응 금강석 박은 백근 반지야 오백 원에 샀다고 오백 원 아유 미쳤네 그건 무엇하러 사오 나도 한바탕 야단을 했다 널랑 아무 말도 말어라 한 번 사면 물르지 못한데 반값밖에 못 봤는데 그러기로 그걸 누가 끼우 암만 말고 오늘만 끼려무나 또 허군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선생 계시지 삼청동에 계셔요 몇 시에 나오시지 점심 잡숫고 오후에 나오셔요 오후에 지금 좀 나오시라고 못할까 한 삼십 분 동안 열 시쯤 해서 오빠가 말씀해 보셔요 그래라 그럼 암박사한테 내 말할게 널랑은 인원이나 청해라 암박사하고 인원이하고 나하고 그리고 너희 둘하고 그러면 그만이지 그건 꼭 해야 된대요 그 약혼식 인가 허군이 하고 싶다니 소원대로 해주려무나 그건 뭘 쑥스럽게 그럼 열 시에 간다 오세요 하고 순옥은 경황없는 듯이 전화를 끊는다 영옥은 암박사를 전화로 불렀으나 아이들 데리고 뒷산에 갔다는 엄엄의 대답이었다 허영과 같이 안빈의 집으로 가서 안빈을 청해가지고 가는 것이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그 뜻을 안빈집 전화받는 사람에게 이르고 그러고는 담배가게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전화 걸었나 하고 허영은 영옥이가 방에 들어서기도 전에 물었다 응 순옥씨가 뭐래 무얼 무얼 10시에 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저 박윤원씨 부르라고 했네 괜찮지 그거 참 잘했네 박윤원씨가 참 좋은 사람이야 재주있고 명랑하고 순옥이하고는 어려서부터 친한 동무지 친형제나 다름없어 나도 그런 줄 아네 그런데 안박사는 댁으로 전화 걸었더니 아이들 데리고 뒷산에 갔다고 그래서 9시 반쯤 해서 모시러 간다고 그랬네 음 그러는 게 옳지 어른 대접이 되고 하고 허영은 무엇에나 다 만족이었다 영옥은 찬물에 세수를 하고 자 가세 하고 허영을 데리고 나섰다 저기 가서 우리 택시 불러타고 가세 하고 허영이가 대학병원 께로 나섰다 영옥은 전차로 가도 될 텐데 하면서도 오늘은 허영의 마음대로 하여주리라 하고 말없이 슬슬 허영의 뒤를 따랐다 자동차 속에서 의논이 변해서 허영은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영옥이만이 안빈을 청하러 갔다 안빈의 집 대문 밖에서 안빈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만났다 석군 웬일인가 하고 안빈은 반가운 웃음으로 영옥에게 손을 내어밀었다 영옥은 한 손에 모자를 벗어들고 한 손으로 안빈이가 내어미는 손을 잡아 흔들었다 선생님 삼보 갔다 오세요 하고 영옥은 협과 윤과도 악수를 하였다 들어오게 네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영옥도 그것이 안부인 생전에 있던 대로인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 더구나 다락의 못에 걸린 치마와 저고리가 안빈 부인의 거심도 순욱의 말을 들은 대로였다 선생님 진지 잡수셨어요 응 벌써 먹었어 하고 안비는 양복을 입기를 시작한다 협의가 몇 학년 되나 4월부터 5학년 5학년 이번에도 반장이야 응 하고 협은 웃었다 윤희는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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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5학년인데 윤희는 왜 3학년이야 하고 두 아이는 웃고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래 어째 왔나 안비는 칼날을 끼우면서 영옥에게 묻는다 허영군이 순옥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싶대요 음 그래 오늘 노는 날이라고 약혼식을 하자고 식전에 저한테를 찾아왔어요 그래 그래서 그럼 선생님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지요 허구는 먼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음 그래 날 데리러 왔네 그려 네 선생님 하고요 저 박인원이 하고요 저하고 그렇게 음 그러기로 병원에서 어쩝니까 병원에선 좀 안되지 왜요 병원이니까 불행한 사람들 모이는 데니까 그럼 어디서 해요 가만있게 하고 안비는 넥타임에던 손을 잠깐 쉬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자네 내가 오늘 점심을 내기로 허락하겠나 하고 영옥을 번다 허락이라니요 아니 자네가 오늘 일에는 주인이니까 말일세 네 선생님이 아버지 되셔요 그럴까 하고 안비는 양복장 문을 열어져치고 양복을 꺼내면서 그럼 석군 응 어디가 좋을까 K호텔이 조용하지 아니 C호텔로 하세 C호텔에 전화를 걸고 응 우리가 몇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서 영옥을 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인원이하고 모두 다섯이지요 응 다섯 다섯 사람 점심 먹을 텐데 그 식당 곁에 있는 별실 쓸 수 있느냐고 그것이 예약이 되었으면 2층 다와 해실도 좋다고 그러게 아이들도 같이 가야죠 영옥이 일어나서 문을 열다가 말고 묻는다 글쎄 데리고 가세요 그럴까 그럼 어른 다섯하고 아이가 셋이라고 그러게 그려 자네 다른 친구 청할 사람은 없나 전 없어요 허영군은 어떤 거 아무도 안 오시나 그 사람 어디 친척 있어요 그렇게 없나 시골은 누가 있다나 보던데 서울은 없나봐요 그럼 그 어머니 어머님 감기로 앓는다나 보죠 감기 아니래도 류모티스로 밖에 안 나온대요 류모티스 네 음 허영군 선대인은 일찍 돌아가셨나 허영이가 어려서 돌아가셨대요 허영이 말에는 술로 돌아가셨다죠 술로 네 글도 쓰고 글씨도 쓰고 그랬는데 술을 많이 자시고 돌아갔다고 그러더군요 허영이 삼촌도 한 분 있는데 어디 군수도 다니고 하다 역시 술로 폐가를 하고 어디 시골로 간 모양이에요 아마 연지도 없는가 보던데요 허군도 술 먹나 좀 먹는 모양이에요 음 그럼 그렇게 전화 걸게 안빈이라면 지배인이 알는지 모르겠네 안빈과 영옥이가 수송동 병원에 왔을 때에는 벌써 인원도 와서 허영이며 순옥이며 모두 함께 현관에 나와 맞았다 순옥은 여전히 간호부복을 입고 있었다 선생님 지금이야 와 배워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허영이가 얼굴 가득 웃음이 되어서 안빈이가 신을 신고 올라서기도 전에 허리를 세 번이나 굽혔다 안빈도 웃으면서 그러나 말은 없이 허영이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여전히 순옥이가 안빈의 모자와 애투를 받아들었다 저 응접실로 들어가시지 하고 안빈은 허영과 영옥을 보았다 네 여태껏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선생님께 뵈일 나지 없습니다 하는 허영을 영옥이가 팔을 끌어 응접실로 들어가버린다 허영의 말에 안빈은 고개를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다 안빈은 여러의 습관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발에 끌려서 진찰실로 들어가 제자리에 앉는다 아무 일 없었나 하고 안빈은 앞에 선 어간호부를 바라본다 네 치료실 환자가 열이 좀 올랐습니다 응 또 사무실 네 사무실은 밤에 잘 잤어요 또 사오실 환자 울지 않나 아침엔 웃던데요 밤에도 안 울었대요 응 하고 안빈은 순옥을 순옥을 돌아보면서 순옥이 옷 갈아입지 4년 동안이나 수고했네 인원 그거 됐소 네 가지고 왔어요 11시 반에는 우리 다 어디로 갈 테니까 순옥이 어서 옷을 갈아입어 화장도 좀 하고 기쁜 날은 기쁨을 돕도록 하는 게 좋은 일이야 그리고 어간호원 내가 얼른 회진을 하지 이 말에 어간호부는 안빈에게 예방의를 입히고 청진기를 손에 들고 서랍자며 회중전등이며 알코올병이며 이런 것을 담은 사기 입안을 딴손에 들고 대령한다 순옥이 이리 나와 하고 인원이가 순옥이를 끌고 먼저 나간다 순옥은 마치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안빈의 앞에 멀거니 서 있다가 인원에게 끌려서 나간다 순옥이 방에 들어가 있어 하고 인원은 응접실로 뛰어가서 불룩한 보퉁이를 들고 온다 순옥은 방에 들어와서는 새끼손가락 하나를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으면서 정신없이 멀거니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자 숨어 대령했습니다 아가씨 작은아씨 하여도 순옥이가 꼼짝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인원은 보퉁이를 방바닥에 털썩 넣고 순옥의 어깨를 잡아 흔든다 이거 왜 이러고 섰어 그게 기쁨에서 오는 황홀이란 거야 자 이걸 좀 봐요 그제야 순옥이가 순옥이가 고개를 돌려서 그건 다 뭐예요 하고 방바닥에 놓인 보퉁이를 본다 무인과 끌러봐 순옥은 싫은 것은 억지로 하는 것 모양으로 보자기 매듭을 끌은다 그것은 옷이었다 모두 옥색 개통 빛에 난초문이 있는 하부다이로 지은 치마와 저고리와 속옷이며 그리고는 안팎 자주 모본단 두루마기와 역시 옥색 가까운 빛 양말과 흰 가죽 장갑과 또 이건 구두 그것도 열어봐 이거 언니가 사왔어 순옥은 구두 상자는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인원을 돌아본다 사긴 내가 샀어 밤 도와 짓고 내가 순옥이 숨어란 말이야 사긴 언니가 사 응 선생님이 순옥이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이거 입고 어머니 가서 빼라고 어머니 그럼 안갈 테야 응 순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어서 가서 세수하고 단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옷을 갈아입고 흥 어쩌다가 약혼식 예복이 되고 말았어 정말 선생님이 이 옷을 날 주라고 그러셔 그럼 왜 아니 글쎄 그럼 4년 동안이나 실컷 부려먹고 옷 한 벌도 안 해줘 치 하고 인원은 입을 삐죽한다 순옥은 이 옷 속에 안빈의 한량없는 사랑이 박혀있는 것 같아서 만일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옷을 안고 울고 싶었다 민감한 인원은 순옥의 눈과 옷을 번갈아 보았다 자 어서 세수하고 와서 갈아입어 좀 만나보게 무얼 그리 들여다보고 있어 세수는 금방 한 세수를 또 무얼 하우 순옥은 그제서야 앞에 놓인 옷에서 눈을 뗀다 그럼 분이라도 좀 치덕치덕 바르고 분이 어디 있어 분 없어 병원에 온 뒤로 언제 분 발라봤나 그럼 크림이라도 찍어 발라 왜 내 얼굴이 숭어욱 숭어욱 숭어욱은 더 이쁘게 하란 말이지 머린 머린 괜찮지 그 궁 그 궁상도 벗어버리고 입는다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고름을 매는 동안에 여자의 여자의 옷에 대한 본능이 일어나서 숭어욱은 수녹은 몸을 이리기웃 저리기웃 치마폭도 굽어보고 이 팔을 들어서 펴보고 굽혀보고 저 팔을 들어서 펴보고 굽혀보고 솜의 기록지와 끝동 모양도 본다 그리고 저고리 고름을 다 메어 매듭을 손바닥으로 한 번 눌러놓고 그리고는 인원의 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아입고 고름 매듭을 한 손으로 짚은 대로 이리기웃 저리기웃 모양을 본다 꼭 맞아 언니 그럼 안 맞아? 그러기로 겨냥도 안 내고 어떻게 이렇게 맞수? 내 눈 겨냥이를 틀리는 법 있었어? 바느질은 누가 했수? 내가 했지 누가 해 마르기는? 마르기도 내가 말랐지 언니가? 왜? 난 못할 것 같어? 언니가 언제 바느질 배웠수? 그까짓걸 누가 배워서 해 왜? 순옥인 할 줄 몰라? 난 참 몰라 저를 어째? 흥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겠군 음식도 양식밖에 할 줄 아우? 내가? 흥 그 알량한 양식 그래도 양식은 난만치 할 것 같어 국은? 국이야 끓이지 흥 조선 음식에는 국이 제일 어려운 거라나 국이? 그럼 찌개는? 그것도 어렵지만은 찌개는 보통 음식이지 해도 국은 정식이거든 언니는 언니는 김치 깍두기도 담글 줄 아우? 흠 나도 해보진 못했어 자 구두도 신어보아요 하고 인원은 구두 상자를 열고 칠피 구두를 내어서 순옥에 발 앞에 놓고 자 앉아서 양말부턴 신어 그 거지같은 흰 양말 벗어버리고 발은 씻었어? 아유 언니도 그럼 어여 신어 순옥이가 흰 무면 양말을 벗는다 그것은 군데군데 깨맨 것이었다 그리고 은빛에 연녹색을 섞은 빛깔나는 비단 양말을 신는다 데님은 없어? 없어 이렇게 이렇게 꼭 끼우면 되지 뭐 안돼 요고사 코튼이나 붙어있지 그래 실크가 무릎하게 붙어있어? 주르르 흘러내리지 그럼 붕대로 졸라매지? 순옥은 방구석에서 있는 붕대 오가리로 데님을 치려고 하는 것을 인원이가 그 붕대 오가리를 빼앗으면서 있네 내 데님 줄게 그렇게도 모양을 잘 내던 작자가 왜 이 꼴이 되었어? 하고 제 자주 빛나는 데님을 끌러서 순옥의 다리에다가 끼워준다 자 이제 구두 신어봐 자 여기 주걱 있어 순옥은 구두를 신고 일어나서 서성서성 해본다 맞아? 응 발 안 아파? 아니 꼭 맞아 됐어 이제 정말 여왕이신데 허영씨가 웬복이야? 저런 것을 올가가가게? 자 이제 향수나 좀 뿌려 향수가 어딨어 향수도 없어? 그럼 아우라모니나 좀 피우라고 오늘은 암피노톡신 넘버 쓰리 냄새는 아니 피우는 거야 알았어? 순옥은 씨 굽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눈썹에도 입술에도 아무것도 안 바르나? 언니는 바로? 난 학교 교사니까 안 바르지 또 늙은이고 흠 이제 또 늙은이요? 언젠 무엇인데? 전엔 말괄량이지 하하 이제 늙은 말괄량이지 하긴 어서 늙었으면 좋겠어 하고 순옥은 앉아서 구두를 벗는다 왜? 젊은 게 무엇이죠? 쑤 젊으니까 연애니 약혼이니 하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늙으면 누가 뭘 하겠수 음 하긴 그래 순옥이가 60만 되었으면 육십은 무슨 육십 앞으로 한 5년만 지내도 사내들이 거들떠보긴 하겠수 아직 젊은 살 냄새가 물큰물큰 나니까 모두들 못 먹어서들 야단이지 흠 그렇지 않고 허영이도 내 젊은 살 냄새에 취해서 죽네 사네 하고 야단이지 뭐 내 속을 보고 그러오 이젠 내가 아이나 두어 개 낳고 눈초리에 가는 주름이나 잡혀보구려 벌써 시들해질걸 그걸 누가 모르나 다 알지 아이를 둘을 낳은 게 뭐야 기껏 1년만 지내면 시들해져서 또 딴 젊은 여자 생각을 할걸 누군 안그러우 사내들 다 그렇지 뭐 우리 동무들 보구려 시집가서 내 정말 사랑으로 사는 사람 어디 있수 다들 남편 불평이지 챗 그렇긴 하지 그야 사내들 잘못 만난 것도 아니겠지 여자도 그렇지 여자도 그렇지만은 여자야 한번 시집가면 일생 마치는 것 아니요 더구나 자식이나 낳으면 재출발이란 건 없지 않수 안방 구석에서 속이나 푹푹 썩다가 죽지 그래도 사내들이야 그런가 자유가 많지 않수 딴 여자를 사랑해도 그리 승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자야 그래 그러니 사람의 속을 사랑하는 남편을 대한천지에 어디서 구해 음 속은 없이 사는 백성이니까 그래도 허영씨야 순옥의 삶만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겠지 그래도 시인이니까 또 10년이나 두고 순옥의 하나만을 사랑해왔고 10년이나 두고 나 하나만을 사랑해 그럼 누구 또 있어 있는지 없는지 알진 못하지만은 그래 요새 사내들이 나이가 30이 넘도록 마음까지 동정을 지키고 있을 것 같수 여러 계집애한테 걸다가는 퇴맞고 또 걸다가는 퇴맞고 그랬지 퇴 안이 맞은 적도 있는지 모르지 혼인까진 못했어도 난 허가 동정일 줄은 애시에 믿지도 않수 아이 멜랑꼴리가 생기네 흠 알고 보면 멜랑꼴리만 생겨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아도 더러운 욕심투성이니 남의 탓을 어떻게 해 하고 인원은 긴 한숨을 쉰다 그래 내가 허영같은 사람에게나 합당하길래 허영이한테 시집가게 되지 하고 순옥은 입술이 마른 듯이 위아래인 입술을 번갈아 빨아들이다가 그게 다 내가 주제넘어서 하는 생각이지 건방져서 하는 생각이고 하고 자탄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무엇이 무엇이 순옥이가 건방진 거야 아니 내가 허영씨보다 나은 사람이거니 하는 생각이 말이야 나는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의 짝이 되어야 할 사람이어니 하는 생각이 말이야 그렇지 않수? 하지만 헌 남편도 내게는 분에 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옳지 언니 그리고 허씨가 날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아내로 까지 삼아준다니 고맙고 황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 도리에 옳지 언니 비록 이생에서는 허씨에게 내가 신세를 진 일이 없어도 전생이라도 필시 은혜를 많이 받으니 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 뜻에 맞을 것 같어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내가 죄지 재고 말고 내가 허씨하고 혼이 날 바에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사랑하고 돕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옳지 그렇지 언니 내가 이렇게 찌뿌두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지 언니 잘못이고 말고 오늘 내가 기뻐해야지 허씨가 섭섭하지 않게 해야지 그러는 게 옳지 그게 또 선생님 뜻을 받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어? 내가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내 생명으로 내 빛으로 안다면 그 어른 뜻을 잘 받들어서 실행하는 게 내가 마땅히 할 일이지 그렇지 언니? 오 What I ought to wear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언니? 선생님이 이 옷을 주신 것이 일생을 진리 속에 살아라 너를 완전히 죽이고 진리 속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지 언니? 이렇게 띄엄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는 순옥의 숨소리는 점점 높고 가쁘다 인원은 순옥의 말에 한마디 얼굴과 눈의 한 움직임도 놓치지 아니하려는 듯이 말끄러미 순옥을 보고 있을 뿐이요 대답이 없었다 순옥의 숨이 차지는 대로 인원의 숨도 차졌다 순옥의 가슴이 자주 들먹거리는 대로 인원의 가슴도 들먹거렸다 순옥이가 말을 끊고 인원을 쳐다볼 때에야 비로소 인원도 몸을 펴고 솜을 크게 내어시었다 순옥이 지금 순옥이가 한 말이 모두 순옥의 말에 말이 아니라 성신이 시키신 말씀이야 하는 인원의 눈에는 눈물이 번쩍 가였다 그렇소 언니 내 말이 옳수 내가 바로 생각했수 그럼 하고 인원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야 옳을까를 생각하다가 옳고 옳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순옥의 생각은 신의 생각이야 고맙수 언니가 옳다면 옳은 거야 내 오늘 기쁘게 할게요 이따가 허씨가 약혼 반지를 내 손에 끼워줄 때에도 내 기뻐할게 하고 순옥은 잠깐 말을 쉬었다가 언니 이따가 잠이 무거웠다 옳은 옳은 순옥은 모로 서고 뒤로 서고 몸을 틀어보고 하면서 인원에게 보인다 맞아 좋아 이거 좀 치우고 하고 순옥은 벗어놓은 옷들을 주섬주섬 거두어서 트렁크 위에 개켜놓고 마지막으로 간호복을 들고 이것을 걸어둘까 하고 망설이다가 정신없이 그것을 손에서 떨어뜨린다 인원은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그날 약혼식은 무사히 끝났다 허영이가 순옥의 교회 앞에 한 무릎을 꿇고 순옥의 왼편손 무명지에 약혼 반지를 끼워줄 때에는 순옥은 낯을 불키고 웃기까지 하였다 허영은 너무도 기뻐서 허둥지둥 하였다 곁에 사람이 면계 하리만큼 순옥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안빈에게 대하여서는 제 제가 할 양 없습니다 선생님 용서하셔요 하는 말을 하도 여러 번 하여서 나중에는 영옥에게 옆구리를 찌름을 받기까지 하였다 안빈도 웃고 유쾌하게 식탁에서 이야기 제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 무사히 난관을 지냈다 하는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한 생각까지도 났다 그리고 안빈이나 영옥이나 인원이나 모두 허영 석순옥 두 사람의 행복된 장례를 진심으로 빌었고 그들이 행복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힘드는 일이라도 도와주리라 하고 각각 속으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옆에 사람들의 애쓰니 어떤 사람의 운명의 방향을 고칠 수가 있을까 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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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빈